궁금하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사실 내가 각종 작품에서 안경을 많이 쓰고 나왔잖아. 그래서인지 평소에도 내가 하루 종일 안경을 쓰고 다니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사실 매번 계속 안경을 쓰고 다니지는 않아. 밤에 운전할 때나 조금 멀리 있는 거 볼 때나 그럴 때는 좀 잘 쓰는 편인데 사람들이 내가 안경 쓴 모습을 좋아하니까 여러 작품을 할 때도 안경을 쓰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더라고. 감독님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 안경을 고를 때 더 신중하게 자꾸 고르게 되더라고. 안경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 다르거든. 작품 캐릭터에 잘 어울릴만한 안경은 없나 더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 스케줄이 없을 때도 오늘 입은 내 옷과 이 패션에 대해서 좀 잘 어울리는 안경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선택하게 되거든. 그랬더니 주변에서 어떻게 좀 잘 어울리는 안경을 이렇게 잘 골라서 안경을 쓰고 다니냐 하면서 신기해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안경을 좀 추천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 그래서 안경 얘기가 나온 김에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법한 안경을 소개해줄게. 어때? 솔깃하지? 모두 주목해줘. 자, 여기 있는 안경이 오늘 소개해줄 안경이야. 이름은 프랭크 커스텀의 운이라는 안경이야. 이 브랜드가 30년 넘게 안경을 만들어 온 국내 최고의 하우스 브랜드래. 근데 이건 프랭크 커스텀 더 레거시 컬렉션 중에서도 프리미엄 시리즈에 속한 모델이라고 하거든. 참고로 그 10가지 불로장생 중에 하나인 구름이 있잖아. 구름. 그 구름을 이 안경에 녹였다고 해. 그래서 이 안경 이름이 운이라고 하는 건가 봐. 그리고 좋은 점. 메이드 인 코리아야. 한국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그만큼 퀄리티도 높겠지. 내가 들고 있는 거는 보면 무광이거든. 그래서 더 고급스러워 보여. 너무 반짝이면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는 촬영할 때 반사되는 경우 때문에 NG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이 무광 컬러는 반사에도 상당히 용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조금 더 차분하고 고급진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 안경 다리 부분을 한번 봐볼까? 여기 컬러는 또 골드 컬러야. 뭔가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운 컬러 조합이잖아. 게다가 이 디자인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경 R 부분이잖아. 이게 너무 크지도 않으면서도 너무 작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거든. 이게 너무 작으면 안경을 보고 있는 시야에 조금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크면 뭐랄까 사람이 좀 꺼벙해 보이는 느낌도 있잖아. 그래서 착용하는 사람의 얼굴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 누구나 어울릴만한 쉐입이라는 거지. 게다가 안경의 프레임을 자세히 보잖아. 여기서도 운이라는 이름값을 하더라고. 그룹 모양의 패턴이 보여. 이게 되게 인상적이야. 이 패턴이 세련미를 더한다고 해야 하나? 심지어 패턴의 전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후면부에도 있더라고. 디자인에 세심하게 신경 쓴 티가 난다는 거지. 여기 경첩 부분에 나사 있잖아. 이 나사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심플하면서도 견고함을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이라서 깔끔한 오피스룩이나 데일리룩까지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남녀노소 누구나 착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써볼까? 어때?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고 괜찮지 않아? 솔직히 안경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있거든. 그게 뭔지 궁금하지? 조금 있다가 알려줄게. 계속 지켜봐줘. 내가 방금까지 프랭크 커스텀 온 안경의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줬잖아. 안경을 고를 때 깔끔한 디자인도 플러스 요소가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착용감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 내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정말로 착용감이 좋아. 참고로 컬러는 지금 내가 착용한 다크 그레이 컬러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 은색, 금색, 갈색도 있더라고. 아, 뭘 써볼까? 이거 예쁘지 않아? 깔끔한 은색?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 착용하면 좋을 것 같아. 어때? 지금은 금색 컬러를 착용해봤어. 심플하면서도 스마트한 느낌을 주는 것 같지 않아? 지적인 이미지가 추가됐다고 볼 수 있지. 이게 태가 진짜 쫀쫀하구나. 되게 좋다. 자, 이번에는 갈색을 써봤어.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다면 갈색 안경을 착용하는 게 좋겠지? 다른 컬러도 다 예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다크 그레이 컬러가 가장 내 취향인 것 같아. 취향대로 다시 한번 써봐야지. 궁금러들, 어때? 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되게 마음에 드는데? 디자인은 같은데 이렇게 컬러마다 조금씩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안경이 가진 매력인 거지. 그리고 아까 내가 이 안경 프레임에 구름 모양의 패턴이 있다고 했지? 이게 빛을 받으면 패턴의 디테일이 은은하게 비치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안경의 컬러와 패턴이 빛과 각도에 따라서 새롭게 보인다고 해야 하나? 되게 매력적이야. 장인의 노력이 빛을 바란다는 거지. 이런 디테일이 안경의 매력을 더하는 것 같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착용했을 때 내가 편한가 안 편한가를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 내가 이걸 착용해보니까 걸리적거리는 느낌은 들지 않고 되게 편하네. 솔직히 안경이 무거우면 코가 눌리고 하루 종일 불편하다는 거 알지? 그런데 다행히 이건 안경태가 완전히 얇은 편이 아닌데도 또 가벼워. 안경태가 티타늄 소재로 제작돼요. 그런가 봐. 그리고 티타늄으로 만든 안경이 좋은 점이 또 있어. 메탈 소재의 안경을 착용하면 금속 알레르기가 걱정되잖아. 다행히 이거는 티타늄 소재라서 알레르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국선도 좋다고 해. 게다가 안경이 틀어져 있으면 사람이 좀 우스워보일 수가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스워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고. 이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코패드 부분도 신경 쓴 티가 나. 궁금하려들 안경의 코패드 부분을 생각해봐. 이게 좀 보통 투명하다고 생각하잖아. 자 이거 봐봐. 흔히 봐왔던 실리콘 재질의 투명 코패드가 아니지.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티타늄 소재의 코패드를 사용했대. 코패드의 모양이 코에 닿는 부분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해. 그래서 착용했을 때 편안하고 안경이 틀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 요즘 날이 덥잖아. 그만큼 얼굴에도 땀이 많이 흐르지. 근데 실리콘 코패드는 땀 때문에 여기가 누래질 수 있거든. 이건 소재 덕분에 누래지거나 녹수는 등에 오염이 되지 않고 피부 트러블이 나는 것도 최소화했다고 해. 그러니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귀에 닿는 안경 다리 부분이지. 그 부분에 살짝 두께감을 줬더라고. 이게 왜 포인트냐면 다른 브랜드 안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얇은 티타늄으로 다리를 만든 안경이 되게 많잖아. 그게 무게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잖아. 물론 착용한 직후에는 좋아. 그런데 막상 착용하고 슬슬 시간이 지나면 무게중심이 안 맞고 안정감이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 이건 귀에 닿는 부분을 살짝 두껍게 제작해서 안정감에 신경을 쓴 티가 나. 게다가 안경 다리가 귀의 윗부분을 자연스럽게 감싸줘서 오랫동안 착용해도 편안해. 헐렁거리지 않고 피팅감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 자, 어때? 이 정도면 패션용으로 위한 것뿐 아니라 데일리 안경으로도 괜찮지 않아? 궁금한 나들, 시력교정을 위해서든 패션용이든 어쨌든 안경은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착용해야 하잖아. 그만큼 가볍고 착용감이 좋은 안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 무게도 좀 가볍고 디자인과 착용감, 안정감까지 모두 갖춘 안경을 찾는다면 프랭크 커스텀의 오늘 착용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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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